아하의 전나리선생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놀라운 다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World's highest bridge가 되겠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무엇일까요? 보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아찔하죠. 길고 높은 다리 무엇일까요? 중국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최고로 높은 가장 뭐 어떠한 이런 게. 그래서 이미 있는 그 컬렉션에다 또 하나의 기록을 더했다라고 해서 아주 기록적인 다리를 또 하나 덧붙였습니다 라는 거죠. 뭐에다가 collection of superstructures. 아주 그냥 놀라운 수퍼 구조물들의 여러 가지 그 컬렉션 아주 집합을 그냥 모아놨는데 거기에다 또 하나를 더한 것이죠. 그 superstructures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서 이런 라이크부터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장 긴 유리다리 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어떤 그 해상에 있는 다리 이러한 아주 그냥 다리로 일만으로도 아주 기록적인 게 많은데 거기다 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일명 이제 베이팡지양 다리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제 다리로 기록을 세웠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565미터의 그 높이 상공이라는 거죠. 즉 이거는 이제 above라는 거는 여기에서 valley gorge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시 협곡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깊은 그 개 어떤 뭐랄까요. 그런 절벽 같은 그런 이 협곡의 이 집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높이를 재보면 565미터의 상공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길이로 말할 것 같으면 1341미터의 폭을 이렇게 그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construction took 3 years. 이 건축은 3년이 걸렸대요. and cost 1 billion yuan. 자 10억 유연을 이제 들었는데요. 어떤 데에서는 144 million dollars라고 얘기를 하는데 1억 달러가 넘는 거죠. 1억 4천만 달러 정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open on December 29th 12월 29일에 이제 개장이 되었는데요. The bridge connects to of China's most remote provinces Guizhou and Yunnan 자 이 두 지방 사이가 중국에서도 가장 멀리 중국은 워낙에 땅이 크기 때문에 huge country right. 그래서 가장 외딴 두 지역을 이어주는 달이라고 합니다. 1000미터가 넘는 길이를 오갈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두 지역을 이어줌으로써 여행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베이펀지안 대교는 계곡, 협곡에서 무려 565m 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방금 봤던 문장 우리가 이렇게 unscrramble 한번 해볼까요? 자 베이펀지안 대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The bay펀지안 bridge 이는 이거 이제 주어, 동사입니다. 자 그 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길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근데 어느 높이에 있냐 라고 할 때 전체에 이렇게 edge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무려 어마어마한 엄청난 565m의 높이 어디에서 높인지 그 밑에 기준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valley gorge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에는 3년이 걸렸고요. 10억 위안의 돈이 들었습니다. construction tube 어떤 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이렇게 take라는 동사를 쓰게 되죠. 기간에 써주면 3년이 걸렸다라는 표현이고요. 비용이 들었습니다. cost라는 거는 뒤에까지 돈을 쓰면 이 돈만큼이 돈이 들었다라는 표현인데 현재, 과거,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10억, one billion yuan 10억, 10억 유안이 들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니까 오,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이게 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갖다 glass에 담으면 이거를 우리가 부를 때 A glass of water is on the table. That's right. 자, number one. Look at the red. 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빨간색 땡땡을 보아라 라인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bridge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다 빨간색의 다리를 한번 그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OK.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